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산만 드십니까? 홍산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산삼을 드십시오 마카산삼 인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종합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푸드 마카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들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수요일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김광진 세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희 참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지난 주말 안국동 사거리에서 1박 2일 동안 같이 있고 오늘 또 만났는데 점점 정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도움으로 네 1박 2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저는 정말 지난 주말에 전쟁터 한번 취재 다녀온 느낌이에요 물대포 캡사이신 정말 난사를 했는데 경찰이 유가족들과 시민들 방표를 밀면서 강제 해산하고 네 그렇죠 김광진 의원님이 맨 앞에 서서 경찰의 방패 앞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스크롬도 짜고 유족들하고 있죠 그리고 임태훈 소장님이 물대포 쏠 때 죽겠다면서 조계사 쪽으로 도망치는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보관들 두 명 보고 제가 정보관 두 명 저기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녕 못하다고 지금 안녕히 보이냐고 지금 이러고는 막 소리 지르면서는 뭐라고 한 기억인데 얼마나 탄 거야 막 이랬거든요 뭐 비유를 뭐 얼마 안 탔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바닥에 흐르는 물을 보면 하얀 거품이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인권침해 감시단이 민변도 그렇고 인권단체 중심으로 해서 형광색 조끼 입고 활동하는데 저는 뭐 뒤쪽에 캡사이신 타는 것도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거 받아가지고는 무슨 뭐 산업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성분 분석하는 게 시간도 걸리고 비율에 대한 부분도 은쟁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뒤에서 그러니까는 경찰 장구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시도 필요할 것 같다 그것도 필요가 있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향해서 쏴주는 건데 그 비율 자체가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었어요 저는 입안에 그 다음날 막 그 뭐죠 스포 같은 것들이 막 생겼거든요 저도 목에 뭐가 좀 났어요 목에 세이신 체력이 맞았는데 저는 보통 피곤해서 저는 구열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열이 너무 다발적으로 생겼어요 이쪽 볼하고 왼쪽 오른쪽 볼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세네 군데가 이렇게 하얗게 일어났고 빨갛게 점막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병 걸렸나 싶어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구열은 그 다음날 없어지지 않거든요 더 커지면 커졌지 이게 이제 호흡기 그러니까 입으로 숨으시면서 이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면서 약간 몸에서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조계사 쪽으로 도망쳤던 피신했던 임태현 소장님도 이 정도인데 제가 체루탄도 맞아봤는데요 사실 박 기자님도 별로 안 맞았거든요 아니죠 맞았어요 말로는 그냥 전쟁을 치르고 나온 것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별로 맞지도 않았나 사진을 보시면 알겠는데 물대포를 처음 쏠 때 제가 이부영 의장님 잠깐 우연히 뵙고 노혜경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올라왔거든요 인사동길을 그런데 다수의 시위대가 마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물대포 쐈는데 엄청나게 안에 체루탄을 쏘듯이 캡사이신 성분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제가 학고재 골목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 안에 들어갔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임지원 교수님이 또 서강대 헌법학자인 임지원 교수님도 입을 막고는 어떤 모임을 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체루탄 냄새 같다 이러면서는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 걸 봤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들이부은 거 맞고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또 이제 방송도 해야 될 때문에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서 콧물 눈물 기침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할 말은 없죠 저야 뭐 하필 딱 그때 전 진짜 물대포를 막고 싶었으나 아니 그때 딱 피해서 그 시간에 딱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피할기보다는 뭐 본인 또 이제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경찰이 운이 좋았죠 경찰이 제가 그 시간에 다른 방송을 하나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 갔더니 녹음했다고 이렇게요 이름 새겨진 볼펜을 선물로 주던데 저희도 사인펜으로 여기다가 모나미 볼펜에 김광진 의원님께 써서 제가 그래서 이름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의원님께서 근데 윤셜이 틀렸어 아 거봐요 제가 KJ를 쓰는데 거봐요 이런 건 안 돼요 저희는 또 확실하게 제가 해서 드릴게요 다음에 의원님 근데 뭐 그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현장에요 계속 있던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떠셨어요 1박 2일 함께 하시면서 뭐 경찰이 방패 들고 밀고 들어올 때 유가족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날 낮에도 경찰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하고 뭐 유가족들과 또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뭐 그날은 제가 뭐 공교롭게 혼자였습니다마는 사실 뭐 그 전에 집회나 뭐 이럴 때 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많이들은 아니시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이나 뭐 김연 의원이나 많이들 이렇게 얼굴 피치시는데 어 그날 사실 1박 2일 몇 군데 언론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취재 관련해서 그 느낌이 어땠냐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루 뭐 해놓고 뭐 대단하게 뭐 나라를 구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되느냐라고 한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탓장에 출연해서 그래요 저희가 3명이서 여기서 현장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더 눈에 띄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근데 생각들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1박 2일 날 새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날 거의 기절하다시피 자고 아 그렇죠 원래 그날 그달 순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일정 다 그냥 취소하고 하루 좀 쉬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하루 이틀이 좀 더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몸도 그렇고 근데 유족분들 생각해보면 1년이 넘도록 길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걷는 것도 사실 얼마나 그분들 걸었어요 걷고 또 캡사이심 맞고 물대포 맞고 하는 것도 최일선에서 항상 그래 오셨는데 그러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잘 견디시고 또 어쨌든 절제력 잃지 않고 또 단일 대우를 잘 형성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들이 참 대단하다 그게 엄마 아빠의 힘이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되고요 아까 임 소장님이 인권단체가 캡사이신 타는 것도 한번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군 원부지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을까 실제 그분들이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걸 공개할까 대한민국의 경찰이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서 정말 인권을 지키는 뭔가의 파수대가 그 원부지만 같은 그런 것이 하나 진짜 필요하겠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쫓기고 나와도 그 상황도 다 무시하잖아요 제가 가끔 강정마을 가면 그렇긴 무시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관찰자 역할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거의 식물되다시피 해가지고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이러한 인권만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제애네스티나 인권단체가 무슨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어가지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권침해 현장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폭로하고 그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후진국들은 엠네스티 활동가들 인권단체 활동가들 불법 체포되기도 하고요 구금되기도 하고요 살해당하거나 린치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경찰이 인권단체를 공격하지는 않죠 눈치는 보죠 그러니까 인권침해 감시단 조끼를 입으면 최선은 경찰이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눈치를 봐요 뭐라고 하면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는 경찰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서 인권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범주내에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물대포가 있는 공간은 은폐된 공간이 아니라 길거리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가서 기자들도 가서 사진 찍고 보면 되는 겁니다 취재하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언제 탈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타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부어버리면 이게 뭐 몇 리터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고 이 물탱크 안에 들어가는 물의 용량과 이 캡사이신의 용량을 비교 분석해서 이 정도면 어미마다라는 데이터는 사실상 산업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 녹색병원에 계시거든요 인위협 소속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감시단을 같이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 탱크의 규격을 아실 수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거나 대면 설명하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면 시민의 어떤 그런데 가져온 물만 쓰는 게 아니고 소화전에서 끌어다니고 계속 쓰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어려워 어려워 감시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체가 들죠 자체검열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 주말에 1박 2일 같이 있으면서 유가족분들 1년 동안 어떻게 이걸 견디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아까 의원님께서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더 많은 의원들께서 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여러 언론이 인터뷰 요청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JTBC 뉴스룸을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새누리당이 세 곳에서 승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곳에 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60.9%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한 결과다라고 응답을 했고 새누리당이 잘한 결과라고 답한 게 22.7%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있는 거죠 워낙 바닥을 치니까 김광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가서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 나가서 그냥 나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가족들과 같이 비 맞았는데 왜 나한테 인터뷰를 할까라는 게 민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우리 정치가 지지기반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기반가 약간 이격돼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관심이 우리 김광진 의원님같이 젊은 의원님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의원님들도 좀 열심히 하시면 지지세 회복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또 쉬울 수 있거든요 지지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는 게 어렵지 그렇죠 올리는 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동료원들한테 연락받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연락하신 분도 있어요 트위터에 떠도는 사진 잘 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고 해서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많이들 보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트위터에 떠도는 영상 중에 최근에 그것도 그렇지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가지고 아빠 물대포 맞는 거야 하는 오마이뉴스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영상들도 계속 같이 떠돌고 그러던데요 많은 분들이 시위의 성격 꼭 세월호에 나와라 뭐해야 하라 그런 걸 떠나서 시민들이 어떤 입장을 내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권력이 그것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을 어쨌든 선출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엊그제 저희 대표가 광주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 비슷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종편이나 이런 데서 막 언론이 광주의 민심이 그렇다 20명이 반대 시위를 했다 문재인한테 이렇게 떠드는데 그것도 민심입니다만 그러면 왜 5만 명 6만 명이 모이는 서울광장의 민심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도 큰 민심인데 그 민심을 언론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정치권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평화로운 집회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난 주말 같은 캡사이신 물대포 난사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세워놓고 차량 못 다니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민송영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차벽 세워놓고 이게 거기 행진하려고 하니까 불법이다 이런 캡사이신 물대포를 난사하는데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전쟁터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경찰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닌데 보면서 답답하고 왜 이러나 우리나라 경찰이 공권력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BH 즉 청와대가 청와대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금가옥저처럼 무슨 거기가 소도도 아니고 예전 우리 신정정치와 정치와 신탁이 같이 하던 이러한 우리 당군인 시대의 어떤 고조선 시대의 그것도 아닌데 거기에 붙지 마치 소도처럼 해가지고 일반인들을 못 들어가게끔 하는 이러한 발상부터가 굉장히 봉건적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정에 따라서 민주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경찰이 하는 짓은 근대 이전에 봉건사회에 야경국가나 마찬가지인 통제국가로 가겠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십자가가 앞으로 지나가겠다라는 유족들을 굳이 조개사 뒤로 가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단하는 거죠. 그리로 가면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설마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그건 미리 예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경찰들은 점을 치나 봐요 그럼 앞으로 범죄가 일어날 것도 점을 쳐가지고는 다 예방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지들이 무당도 아닌데 거기 앉아가지고 점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정보관들한테 왜 앉아주냐 그랬더니 경비가 거기 가면 강화문 앞에 동십자가가 앞에 눌러 앉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게 무슨 관심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가서 하더라도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자리 공간을 확보해 주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우회도를 확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경찰은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날까 봐 예를 들면 주요 강공서를 보호하는 기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경찰이 정치적인 어떤 갈등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는 봉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경찰은 개입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경찰이 개입을 합니까 거기에 그런데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노조원들 막 두들겨 패 이게 자본주의 우리 헌법이 아무리 자본주의 헌법이지만 헌법을 잘 보십시오 독점 자본주의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본이 함부로 노동시장을 가지고 유연화하거나 또는 노동력을 착취 못하도록 하는 게 독점 자본주의를 막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인데 거기에 경찰이 독점 자본주의가 함부로 막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파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천벽 역할을 하고 있는 가끔 보면 경찰이 이게 우리가 세금 주고 뽑은 공권력인지 아니면 사내 폭력을 사주하는 용력인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용력이 막 노존들 패면 고개를 저리돌리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것만 안 봐 네 제가 가서 거기 확 틀어지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면요 우리 사회는 썩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부패지수 높아지고 있는데 그날 현장에 안 오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으로만 보시는 분들에게 사실관계를 좀 하나 바로잡자면 아까 박 기자님이 행진에 대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마지막 시간에 최종적인 거였고 물대포를 쏘거나 소위 토끼몰이 당하던 그 상황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회를 한번 머물러서 그냥 버티는 걸로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가 그렇게 1박 1 노숙 투쟁하자 그 자리에서 머물자라고 하는 거였고 어디로 가도 시위를 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소위 청와대로 돌격하자 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특히나 아니 근데 청와대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통해서 가겠다 인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막았죠 특히나 토끼몰이 됐던 2시 반 그 정도 시기에는 움직이지 않았죠 거의 반 이상의 시민들이 도로에서 그냥 누워서 쉬고 자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찻집에 가서 자고 하시고 정말 주무시고 계셨어요? 거의 바다가서 자고 있었고 아스팔트 위에서 저희도 반쯤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그냥 있는 상태로 어디 돗자리 없나 그 방에서 깔 거 없나 그거 잡고 다녔고 돗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 있었죠 박스라도 구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뭐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시간에 토끼몰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다 또 하나는 경찰이 진짜 용역이 때릴 때는 눈을 감는다 하는 것처럼 가끔 보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 욕먹으라고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도로에서 도로가 막히거나 하는 것들이 경찰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고 다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위대로 인해서 교통이 통제되고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계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마찰을 유도하고 일반 시민이 시위대에게 욕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또 그것을 욱해서 반응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장사로 옮기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들은 피지배 계급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현장에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방패로 밀어내가지고 부구인사 마당으로 일반 시위대는 밀어넣고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방송 차량을 유리를 깨고 거기 안에 있는 유족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유리를 깬 거는 재물손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연행한 것은 거의 납치입니다 납치 사실은 불법 구금이죠 체포에 그 다음에 키를 뽑아서 갔어요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위를 자기네들은 서슴으로 하면서 그 차를 내리게 하고 다른 곳으로 시위대가 저리 밀렸으니 저쪽으로 가시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유족들한테 욕지거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족들이 화가 나죠 유족이 잡혀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풍문여고와 북인사 마당을 건너는 횡단보도에 다 연자를 하셨어요 일반 시위대와 유족들이 경찰 병력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연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재개시켰습니다 통행을 재개시켰어요 풍문여고 쪽 한차선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풍문여고 쪽은 정독도서관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백을 세워놔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뚫리면 청와대가 뚫리기 때문에 바로 총리공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그쪽이 그렇게 해서 차백을 세워놓고 차량을 재개를 했는데 좀 이따 어떻게 했습니까 정독경찰서 방향으로 차량을 한 차선을 또 통행을 재개하려고 경비과 경감이 한 명이 차량을 한 대 가져와서 들어가라고 미는 거예요 유족들이 앉아있는데 그걸 본 항필규 변호사님이 항의를 했죠 이거 불법이다 살인미수다라고 하니까 항필규 변호사는 마구 밀쳐냈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가서는 그 경감에게 당신 무슨 짓 하는 거냐라고 항의하고 기대만 하나 빼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벽 그러니까 기동대 차만 빼면 차량 하나가 더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항의하면 살인미수다 뭐 임 소장님 말씀하자마자 뺐잖아요 그 차를 아니 그게 아니라 말만 하면 이루어져 그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방송에 나갔나 봐요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경찰을 왜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막 몰아붙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경찰을 패요 그러면 난 특공방 치상으로 바로 구속영장 떨어져요 경찰관 폭행은요 징역형이요 몇 년 이하가 아닙니다 몇 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반드시 실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미칫다고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권능은 저한테 없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팹니까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법적인 논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이 사람이 공색해진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제가 봤어요 거기에 돌려보니까 교통순경한테 나이 한 그분이 그분도 그분이 한 경이나 경감증도 됐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무증도 핫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경찰에서도 각 과마다 이렇게 알력이 있는데 교통경찰이 최고 핫발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교통경찰 서로 알력했거든요 왜 뇌물 받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통경찰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매연 다 마시고 미세먼지 다 마시고 더운 데 가서 추운 데 가서 교통경을 해야 되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상 보직으로 보면 교통경찰이 미치니까 마구마구 거기다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격을 제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디다 대고는 핫풀이 하냐고 경비가 언제부터 교통한테 갑질했냐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움찔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시위 진압하러 온 경비과 순경들이 이렇게 봤어요 지혜경에서 보더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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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찰이 그러한 짓을 또 했죠 또 하나는 종종경찰사장이 와서 대면 보고 했죠 그때 연행된 유가족 관련해서 대면 보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김광진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제가 무슨 보좌관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의원 앞에서 발단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김광진 의원님 또 이렇게 대면 보고 하고 있는데 막 뭐라고 그러면 또 의원이 경찰한테 갑질하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 또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젊은 의원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자기검열을 좀 하고 있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확 질러댔죠 언제부터 은평경찰서장 따위가 연행자 석방을 결정했느냐 이 연행자 석방에 관한 거는 최소한 지방경찰청장과 당직검사와의 딜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인신이 체포되면 이 사람에 대한 훈방결정은 엄밀하게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방지휘를 그러면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지방청장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시국치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은평경찰서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은평사에서요 안 내주고 있다 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장난질을 하니 제가 어따 대고 지금 장난질하냐고 마구마구 뭐라고 한 거거든요 아까 스피커 차량에 타고 있었던 유리창을 깨고 한 명을 체포했다는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이러한 집회 시위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판했고요 차량 통행 재개가 돼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세월호 유혹들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시비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과만 과실하고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또 정보관이 나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관하고 또 나중에 싸우긴 했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리하러 간 사람은 정리를 해버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하고 막 이제 시량이 붙고 이 봉고차가 결국은 뒤로 빠져서 도망가고 유족들이 열받으니까 가자 청와대로 뚫린 길로 또 가시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찰의 현장 활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시민과 시민의 교통 뭐 이런 거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BH에 계시는 그분 박근혜 대통령만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 충견이야 청와대가 빨리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힘들어 그러면 시위안을 세종시로 가야 되잖아요 세종시로 가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말 이 공권력 1박 2일 동안 보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 공권력이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대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장윤선의 팟짱 BH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돌아오셨어요 병상에서 7일 만에 돌아오셨는데 마카산삼 먹었나? 그 마카산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삼이 아니더만요 마카와 산삼이 결합된 그런 그러니까 산삼이라는 뜻은 좋은 제품이라 아니 아니야 마카라는 무슨 인디언의 무슨 식품이 있어요 아니 마카는 저건데 저 경상도 사투리 마카다 뭐하노 전 그래서 몽땅 뭐하냐 마카는 상어고 산삼 배양근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전 그게 아니더라고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두 산삼을 먹자 마카다 먹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해석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한 달에 16만 8천원? 13만 8천원인가? 전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몰랐네 아무튼 대통령이 7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7시간 만에 나타나시더니 이번엔 7일 7일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 네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천지를 창조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조물주가 되셨는데 공식 업무에 복귀하면서 메시지를 또 내놓았어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셨는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병상 메시지와 병상에서 복귀하신 다음에 내놓은 메시지가 다른 게 없던데 성한중 리스트 판문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석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면서 전방위 사정 드라이브 걸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보면서 정말 아프실 때나 돌아오셨을 때나 변한 게 없으시다 자기는 정말 부정부패와 무관하신 분 나는 개혁의 주체다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해외에 갔다가 해외에 나가셨고 그리고 아프셨고 또 돌아오신 것까지 한 보름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이 안 계셨고 총리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 별일 없이 잘 돌아갔다 어린이날 행사 나온 거니까 생생하더만 나으셨어요 나으셨죠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 마카산삼을 정말 드셨나?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만 아니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그 당시 어린이 인권운동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 굉장히 성각적인 성견 지명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의 그러한 어떤 행위를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창의성 있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른들은 토양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이거는 만장 거의 만장일치예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대부분의 모든 유엔 가입국들이 다 가입한 뭔가 정치인들 어린이날 축사할 때 누가 써주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면 이게 굉장히 비정치적이에요 일단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이라든지 특히 고문협약 선택의정서 이런 것들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입하면 이행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아동권리협약만큼은 거의 모든 유엔 가입국들이 다 비중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나오면 개겁으면 물어요 지금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가 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유지를 받들면 학생인권조례 아동권리협약을 국내 이행입법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입법화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제 어린이날이 그냥 애들 있잖아요 뭐 사주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폭력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자기의 학습권이나 먹을 것들 얼마만큼 제도권에서 보호하면서 이 아동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자기 환경 속에서 빈곤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학업을 성취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보호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이고 어린아이의 취지인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애들하고 노는 날인지 알아요 다행인 것은 어제 에버랜드가 한산했대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정말 나쁜 놈인데 어제 그쪽 경남쪽은요 전부 다 어린이날 행사를 무상급식 투쟁으로 전환됐어요 아이들이 쫓길 입고 나와서 엄마하고 밥 내놓으라고 식판 들고는 싸우고 있는데 저 그 모습 보면서 좀 철양하더라고요 이게 권리를 구걸해야 구걸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데 또 뭐 그러면서 아이들은 현장에서 먹거리가 왜 중요한지를 또 배우긴 하겠지만 민주주의도 배우고 다행인 것은 박근혜 대선 게이트가 터지면서 홍 씨가 홍 씨가 입지가 약화됐더만 그래서 이 예산 대신 쓰기로 한 무슨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거 무슨 교육의 말 그게 지금 각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침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이게 터지면서 홍준표 지사는 꼬리 자르기 되는 그런 느낌 좀 들었는데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이번 주에 소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몰라 우리 녹음할 때도 박 기자님이 그 옷 입었는데 네 옷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 빨아서 입고 왔습니다 아니 그때 저도 저랑 비슷한 옷 입어가지고 똑같은 옷 입었다고 그랬을 거예요 얘가 왜 하지 옷 좀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네요 난 지금 쇼핑하는지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참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참 빈곤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자 아유 갑자기 또 의상 얘기를 돌리셔서 저희가 좀 당황했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계속해서 유체이타의 화법을 쓰고 있는데 이걸 계속 그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우리 팟장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성원정 리스트 파문 이 문제 대선 자금 대선에 대한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비리부터 밝혀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걸 계속 나눠내려고 하더라도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게 아니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건이거든요 시작도 안 한 거죠 지금 경남기업 관련자만 조사해놓고 검찰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어제 뭐 JTBC 보도에서 리얼미터 조사한 거 보면요 네 39.7%가 수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선거 결과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냐고 하는 물음인데요 10명 가운데 4명꼴로 수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죠 그리고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26.5%고 수사가 더 철저하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23.4%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선 게이트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하면 이것은 또 역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사명과 관련된 수사를 야당으로 넓히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꼼수인 것 같은데요 세정치의 새누리당하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45.2%가 특별사면에 대한 것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5%는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물타기가 어느 정도는 쾌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한 60%가 세정치민주연합이 못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도 정치적 공사를 잘 막아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저는 야당이 일치단결된 힘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광진 의원이 집회 나가서 맞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샌들이랑 같으면 난리 나요 어디 의원을 이러면서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은 보호하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게 자기나 아바리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조폭들도 자기나 아바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맞고 들어오면 와 가서 막 치고 싸우고 막 때리고 나중에 또 정치적 타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도 사실은 약간 그런 단세포적인 측면도 좀 있어야 돼요 상대당하고 싸울 때는 개파 관계 없이 어디 그걸 특별사면 야 이 새끼들아 특별사면 드럽게 한 건 이들이 더 많은 거지 여야 정치적 산물을 가지고 특별사면 이제 너 없애버리자 이참에 사면을 축소시키자 사면을 의회 권한을 갖고 오자 짓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문재인 대표 당하는 게 다른 개판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결국 그렇게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당권을 잡아도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김학길 대표가 잡으면 그 약점 잡아가지고 흔들면 다른 개판은 입담을 가만히 있고 박지원 대표가 뭐 하면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짓고 못해요 이번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이게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한자로 무리당자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성을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건데 물론 개별 의원이 각자 다 헌법기관이다라고 하지만 그걸로만 모든 것들을 할 것 같았으면 다 무소속으로 개별 활동을 하죠 그렇죠 원내 교섭 이런 거 없고 정당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을 위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무슨 공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소위 저격수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갈수록 새누리당은 저격수들이 계속 생기고 하는데 그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가 그분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어쨌든 BBK라고 하는 대선의 어떤 문제제기를 총대를 메고 나서다가 국회의원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하게 형기 만료를 하고 출소했잖아요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또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을 진선미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진선미 의원이 대선 끝나고 11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걸 당에서 케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누가 총대를 멜려고 하겠어요 소리소문 없이 자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을 위해 선신하다가 공격을 당하면 그건 당이 좀 보호를 해주고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래야 누가 더 앞전하셔서 저격을 하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질러 질러 내 책임 짓게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싸우다가 혹여라 실수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잘못해서 잘했어 이게 새누리당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새누리당은 정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경한 의원도 있고 온건한 의원도 있고 되게 보수적인 의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서 정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인데 새정치민주의원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격수 문제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 한 예로 노회찬 의원 보십시오 떡값 검사 명단 발표한 게 결국은 금배지 날아가는 걸로 이게 귀결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검열하는 거예요 이거 자취하면 의원 금배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용도 살 수 있구나라는 정말 엔비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 권력을 더 차야 되는데 못 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야당이 저격수로도 좀 키워야 되고요 앞으로 있을 공천도 저는 자객 공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객 공천을 못 합니까 손수저 보세요 문재인 의원 턱 밑에 갖다 밀어버리잖아요 죽어봐라 이러면서 야 가서 그냥 막 물어 뜯어 이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김무성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자객 공천 하세요 예를 들면 tk 지역에 어차피 tk pk 안 돼 그러면 거기다 자객 공천하라고 물론 택도 없는 사람들 갖다가 꽂으면 안 되겠지만 득표율도 높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마구 꽂아넣어가지고는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듣고 막 저보고 부산 가라고만 대구로 나가라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고 그만큼의 지역 민심이 이 사람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딸이었고 지역에 계속 있었고 이런 것들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자객을 공천해야 되는 거지 그것 돼도 않게 예를 들면 갑자기 임태훈 보고 저기 어디야 부산? 아니 아니죠 반대지 예를 들면 순천을 가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정년하고 맞붙게 순천 내가 기발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순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공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받고 싶으세요 공천? 저요? 북한 북한 지역구일죠 통일 통일을 위해 북한 인권 열심히 할 테니 북한도 지금 제 지역구라니까요 한반도와 부석도서가 지금 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객 공천에서 득표율을 높이고 또 일부는 자객 공천에서 이겨서 8선 의원들을 막 물리친 말레이시아의 예도 있고요 일본도 자객 공천에서 민주당이 쏠쏠하게 재미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은 너무 가벼이 해서도 안 되지만 좀 전략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지금 무제한 것이 이 공천까지 저는 이어질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게 당의 아까 문제도 있지만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도 기본적인 품상상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말실수를 하나 했다고 하죠 말실수가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강하게 이제 어버이 연합이나 이런 데서 막 문제를 한다 귀퇴 발언을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넘기는 걸로 버텨내요 근데 우리는 당에서도 케어를 잘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걸 못 견뎌 그래서 그래 내가 사퇴를 하고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퇴를 해야 될 인간들은 사퇴를 안 하고 장윤선의 팟짱 다른 얘기지만 공군참모총장 계속 버티기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국방위가 하시죠 계속 계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되게 웃긴 게 월요일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여때 공군참모총장이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대방동 공군회관 옆에 있는 에어스포렉스라는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정책위원회에 방이 있어요 공군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군 예비역 병사 한 명 1인 시위 했죠 물러나라 부패하고 반인권적인 재차규 총장 물러나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셔놓고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다 문제제기라는 거 다 거짓말이고 날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모총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봐 이런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뭐냐면 액면가는 이 사람들 불법을 모아서 이렇게 소명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지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명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만 헤쳐먹었어 이들도 다 헤쳐먹었잖아 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내가 사퇴하면 다 불어버릴 거야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 관사에 예를 들면 고급 그런 것들 얘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 직위가 임기 끝나면 가져간대 그게 절도거든요 사실은 나만 절도했어 너희도 다 절도했잖아 이런 거거든요 생 양아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리더십을 이미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진 이런 인간이 공군을 지금 그 저기 뭐야 통솔하고 있는데 공군 장병들 지금 있잖아요 6만 5천명 되는 이 장병들이요 이 사람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무슨 옥돌 침대를 외국산을 제가 윤일병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개소식 날 어머님 가구 오래 하셨거든요 어머니 외국산 침대 얼마예요 그랬더니 비싼 건 2천만 원 채하 싼 게 한 천만 원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뒤져봤더니 맞아 근데 계속 천짜리인 띄고 장수 침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국방 출입기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봤어 내가 확인시켜달라 그래봐 계롱대에도 간사가 공간이 있고요 서울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공개를 기자들한테 하던가 봤냐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 군인권센터 그러면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왜 고소 안 하냐고 아직 고소 없나요? 고소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고소해가지고는 법정에서 공군참모총장 진임 불러가지고 다 따져보게 한번 민간재판 온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군참모총장 뒷배경 지금 카이도 지금 상품권 17억인가 증발하고 없어요 돈 어디 갔겠어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번 장성징급 공군장성징급 카이는 한국우주항공이라고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번 장성징급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상품권 받은 놈들은 진급하고 안 받은 놈들은 진급 못했다 안 받은 놈들은 안 받고 열심히 일해서 근무평정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진급해서 누락되고 이런 상품권 받은 인간들은 다 진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군의 장교들이 저한테 계속 찔러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진급 1위까지 있는 사람을 계속 저렇게 자리에 앉혀주고 뭐 국방부가 감사착수했다면서요 수사를 해야죠 행령이 지금 수원 단장할 때 원스타일 때 300만원 500만원 착복했어요 이건 업무상 행령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하네 아들을 관용차를 맘대로 홍대 클럽 가는 데 써 부인한테 에쿠스 두 대가 있는데 부인한테 있는 게 공군참모총장한테 배정되는 에쿠스가 두 대 있어요 한 대는 한 대가 고장났 때 쓰라고 이거는 쉬어야 돼요 얘가 정비가 들어가면 얘를 써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누라한테 배차해가지고는 마누라 사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세금이에요 이게 기름 잡아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죠 3000cc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달리면 그 저기 희발유 눈금이 떨어진 게 그냥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외국 같았으면 OECD 가입국 중에서 선진국 같았으면 이거 댕강돼도 10번 댕강댔어요 근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뒷배가 뭐냐 김관진 안보실장이 뒷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가 지금 공문참문청장 안고 간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떠들거든요 이럴 때 국회에서 불러내가 작사를 내세였죠 아니 상임위원회 좀 개최 요구해가지고요 불러가지고 이건 청문회 해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 카이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다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했는데 군은 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건을 조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제보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음성변조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왔던 그 사람을 음성을 다시 풀어가지고 누군지를 찾아내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가라고 생각해요 뭐 300만원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그걸 떠나서 그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되겠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국정원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국정원의 인사 관련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국정원의 고위인사가 찾아와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느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참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찾아온다고 제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묻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아직까지도 참 잘못됐다 그것부터 바꿔야겠네요 이번에 뭐 최차규 공문참모총장의 횡령 의혹 뭐 이런 것들 국방부에서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또 국회에서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밝혀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또 끄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현직 참모총장을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국방부 감사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정확하게 칼같이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이 문제에 안 나서고 있고 지금 카이 상품권 문제는 감사를 하다가 덮었어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저하게 군은 완전 썩어 들어갈 대로 썩어 들어갔다 장계석 군대가 따로 없다 이런 군대가 과연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도 들어요 군은 어느 조직보다도 청렴해야 되고 부패하고는 거리가 멀어야지만 무기 같은 게 탈이 안 나요 사실상 그런데 무기 같은 게 지금 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방산미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 이어서 공군까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육군 웃고 있는데 육군 웃을 일은 아니죠 육군도 터질 문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 우리 김건진 의원님이 객단가가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대한 비교도 하셨지만 육군은 이게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하나를 잡아내기가 힘들지 이것도 뭐 탱크 장갑 차들로 가면 빠바바방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군 참모총장을 계속 데려가려는 어떠한 세력들이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을 위시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상 김관진 안보실장은 일찌감치 집에 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육교병 사건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그에게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살아남았어요 육교병 사태 때도 그런데 이번 사태를 가지고는 계속 비호 세력으로 넘는다면 저는 김관진 장관에 대한 사태 요구를 야당이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동반해서 집에 보내야 돼요 사실은 김태형 장관이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민구 장관한테 세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느냐 너보고 우유부단하다고 한다 뭐하고 있느냐 도대체 전직 장관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전 전직 장관이죠 속이 터졌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형 장관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참 군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다가 보다 못하니까 장관한테 전화 걸어가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마구마구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도 공군 참모총장 정리하고 싶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안 돼 자기 위해 상황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김관진 장관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군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우리 검찰도 누가 검찰총장이 되면 동기들은 다 옷 벗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례화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힘있게 일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데 군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바로 직전 장관이고 본인이 다 인선해놨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장관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됐든 그 사람 한민구 스타일의 업무를 펼 수 있게끔 김관진 장관은 거치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차규 관련해서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2차 기자회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안 나간다면 지금 수사 개시에서 현직일 때 재판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성 장군이 재판하면 누가 재판장으로 들어올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합참의장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하나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같은 계급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이 선임인가 모르겠네 여튼간에 그래봤자 포스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1군사령관, 2군사령관, 3군사령관 이 6명 중에 1명이 재판장을 들어와야 돼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슬픈 일이죠 공군총장도 윤희병 때인가요? 임병장 때인가요? 그걸로 옷을 벗었고 육군참모총장이죠 해군참모총장은 방산비리 문제로 구속이 돼 있고 공군총장도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군 수뇌부가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은 진짜 딱한 일이에요 딱한 일 아깝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누가 이상한 우파 아주 그 글을 썼는데 군인권센터가 군을 흔들어가지고 안보를 흐트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내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상태가 위태위태하는 거거든요 저는 비정상성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죽했으면 내부에 있는 군인들이 못 살겠다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검열을 했겠습니까 임태훈 소장한테 이 문제를 제보하기까지의 고뇌와 고뇌에 거듭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여기 말고는 없다고 해서 온 건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정상성이 결국은 누굴 위한 거겠어요 군을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계속 비정상성으로 있는 게 좋아요 왜? 계속 때리면 되니까 계속 때리면서 그냥 우린 문제 제기하면 군인권센터가 계속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계시라고 하세요 그럼 우린 계속 때리면 되니까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취지가야 처음에는 잘못되었던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뜻인 줄 알았는데 비정상이었던 것을 그냥 이게 정상이라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다 그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말 되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최차규 총장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1300만 원짜리 옥침대가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공군 예비업 병장이 그날 1인 시위하는데 참모총장이 뒷문으로 도망간 거 아시죠 개근단 근처에 재경대가 있어요 재경대대 병력하고 해서 뒤로 도망가고 그날 오찬이 공군회관에서 있는데 오찬을 자기가 주관해야 되는데 오찬에도 안 나타났대요 예비업 병장이 무서워가지고 중력랑 친 거죠 자기가 떳떳하면 나와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군 예비업 병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돼서 참 미안한데 오해하는 것 같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그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취재증도 와있고 1인 시위도 하니까 그거 겁나가지고는 선배들을 앞에 다 내보내가지고 버스 타기에서 사진 다 찍히게 하고 이 인간은 뒤로 도망갔어요 난 이 양반이 전쟁 나면 어떡할까 지 먼저 살려고 도망갈 거야 침대 하나의 가격이 비싸고 말고 그걸 또 떠나서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긴 했습니다만 장성들의 관사의 비품 문제 이건 좀 한 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품이라고 하는 거지 관사를 처음에 세팅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만 그때그때 다시 새로 갈면 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부서에 있어서 사람이 바뀌면 거의 세팅을 새로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군인권센터는 돈이 없어가지고 프린터기를 5년 내내 그 망가지도록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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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최근에 겨우 한 대 이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양면 복사가 양면 인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자회견하거나 대량으로 뺄 때 그래서 제가 하나 렌탈하자라고 했더니 우리 사무국장이 렌탈비 나간다고 마구마구 뭐라고 해가지고는 결국 제 렌탈 저거는 좌절됐어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은 한 번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방송 듣는 공군 예비역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고생합니다 이것은 예비역 병사 장교 부사관에게 통용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예비역 장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예비역 모임을 좀 한 번 띄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팟장 애청자분들 중에도 공군 예비역이 계실 것 같은데 마구마구 저희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가 아니라 뭔가 모임을 해가지고 판장을 돌려야 되는 거지 기수별로 퇴진하라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인권의 정치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 들여다보고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인권의 정치 시간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미국 가시죠? 미국 가시죠? 미국 갑니다 3주 정도 계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인권의 정치에는 미국과 한국 연결하는 글로벌 팟장으로 한 번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승 중계 아마 워싱턴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좋은 취재 해주시고요 팟장을 통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 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인수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혜운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볶 토크쇼 정보가 있는 시간이 흐 Wrestle 수재료 가는 테이